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슬기입니다. 32강 토너먼트를 뚫고 오늘 16강 개막전이 시작됐는데요. 우리 선수들은 얼마나 지금 두근두근 싱쿵싱쿵 할까요? 선수들을 만나러 예쁘네요. 두둥 두둥 어? 카메라 봤어. 이거 어떻게 떨리노? 김승현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슬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누나 예뻐요? 네. 16강 올라왔잖아요. 기분이 어때요? 일단 너무 좋아요. 여기 용산 경기장에 올라온 것 자체도 오랜만이고 너무 떨리고 좋아요. 아 진짜 두둥. 안녕하세요. 김성현 김승현 김성현 김승현 김승현. 둘이 경기하자 오늘. 팔이 짧아 어떡해. 팔이 짧아. 나 얘 편. 왜요? 김승현 선수와 우리 김성현 선수입니다. 김승현과 김성현. 내가 쏠까 얘 보단 낫다. 키? 키? 조금 더 짧은 것 같네. 뭐야 비슷하잖아. 뭘 이거. 나은 게 없어요. 우리 김승현 선수가 먼저 키로 공격했습니다. 우리 김성현 선수. 내가 얘 보단 이게 낫다. 실력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길 것 같네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원래 프로게이머 선수한테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게. 이렇게 도발을 했는데 어때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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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프로게이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줘. 오늘 무조건 저도 이기고 싶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김승현 선수가 굉장히 큰 공약 하나 내걸었다면서요. 네 지면은 좀 기분도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좀 시원하게 바람 맞으려고 삭발하기로 했습니다. 떨어지면. 우리 김승현 선수가 김성현 선수한테 진다면 머리를 삭발을 하시겠다고. 어차피 제가 삭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난 상관 없다. 아 냉정하네요. 친한 사이인 줄 알았는데. 냉정하네요. 아니 근데. 아 근데. 성현 씨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지. 니가 삭발. 아 미안하다고. 니라뇨. 니라뇨. 우리 김승현 선수가 삭발을 하는 것 때문에. 삭발하는 거 걱정돼가지고. 아 질 수는 없잖아. 아 그쵸. 아 그 우리 김성현 선수. 아 이름 왜 이렇게 헷갈린다. 자 우리 김승현 선수는 삭발을 내걸었습니다. 김성현 선수는 따로 공약 없나요? 저는 공약 없습니다. 왜냐면은. 부담 없이 하려고. 날씨가 너무 추워요 요즘에. 삭발하면 안 돼요 진짜. 그러게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머리에게 영상 편지죠. 우리야. 한 달 뒤면 볼 수 있을지도 못 볼지도 몰라. 꼭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자. 파이팅. 널 지켜줘. 자. 오늘 경기를 임하는. 각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우리 김성현 선수부터. 온게임넷 부스 무대에서. 오랜만에 경기를 하는데. 되게 기대되고. 좋은 경기 펼쳤으면 좋겠어요. 테란이에요? 네. 나 테란 좀 했었어. 테란 좀 하셨어요? SCB 고소 고솔. 막 테란. 저도 프로토스 했었어요 살짝. 테란 하셨다고 하셨어요. 왜 3천만에 바뀌세요. 뭐 경기 누가 이기더라도. 이기더라도. 계속 친구 할거죠? 아 그럼요. 자 악수 한번. 잘해보자. 잘하자. 아 형이가. 너무 이거. 이거 같은데 설정자가. 아. 삭발 투원이 아니라. 삭발시키려는 투원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반드시. 내가 기삐고. 나의 머리를 삭발시키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 돼요. 나는 너의 주상이 궁금해. 자 리모. 리모. 리모 두개. 리모 두개. 리모 두개. 와 근데 셔트 살렸어요? 자 그리고 리모는 또 살렸습니다. 아 빌렸다고. 리모 살렸습니다. 김성현. 야 그걸 살렸습니다. 결국 버텨내면서. 지지. 지지. 에이. 아 정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야. 내가 이랬어. 아니 나 김승현 선수 우는 줄 알았어요. 저요? 기쁨이죠 기쁨. 진짜 대단합니다. 머리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좀 작용했나요? 게임하는데. 어 어느 정도는. 굉장히 작용했죠. 근데. 그거는. 제 자신인 것 같고 올라가고 싶어서 한 거고. 진짜. 이기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근데 그. 이기고 싶다는 그게. 표정에서 보였어요. 이기시니까. 다음 경기. 어우. 매너도 좋아 아까부터. 난. 난 응원했다. 김승현 선수 없죠. 이번 경기는 좀 이길 것 같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나요? 진짜 진 줄 알았어요. 저는 경기하면서. 아까 좀. 나 봤는데. 아까 좀 밀리던데. 좀 밀렸죠. 밀려가지고. 성현이가 너무 잘 치고 들어와서. 진짜 위험했거든요. 근데. 진짜 운이 너무 잘 따라준 것 같아요. 본인만 찍기 있어요. 그래요. 진짜. 연습 진짜 열심히 해서. 네. 다음 경기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 꼭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승현 선수 머리. 오늘은 무사했습니다. 오늘 머리. 쓰담쓰담 해줄게요. 김승현 선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김승현 선수.